피아니 시모 생각나요? 기억해봐요. 가을의 수종사 삼정헌이라고 했던가 그 다헌에서 내려다 보이는 양수리는 어째서 양수리인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이 그림처럼 만나죠. 양수, 두 물 그러고 보니 같은 말이네요. 그래요. 다헌에서는 두 물 머리가 아주 잘 보여요. 절터가 높아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이것도 수종사만큼이나 아늑하고 전망이 좋은 절이네요. 다시 가을이 왔어요. 저 아래 들판에는 찰벼가 익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곳엔 언제 온 거죠? 내 말 들어요? 지금 당신은 어떤지 알아요. 그날 말없이 두물머리를 내려다보던 모습이에요. 한참을 내려다보던 당신은 제가 찾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야 뭐라고 중얼거렸죠. 다헌의 큰 유리창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라고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곳에 앉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차 마시는 법을 잘 알고 있던 당신이었지만 그것 다헌의 젊은 여자분이 차를 시작하고 마치는 순서를 워낙 친절하게 알려주는 바람에 당신은 그저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만 했죠. 하지만 차값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신은 많이 놀라는 듯 했어요. 공짜로 마시기엔 너무 좋은 풍경 너무 좋은 세작이었으니까요. 당신은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쩔쩔맸어요. 출입문 옆 복전함을 발견하고서야 멋쩍은 웃음을 지었죠. 생각나나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절에서 내려오면서 전 결국 신발을 벗고 말았죠. 수종사에 갈 계획이었다면 그리고 수종사가 그토록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한 절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는 뮬을 신고 나서지 않았겠죠. 당신도 저도 그 절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맨 발바닥에 느껴지는 돌멩이와 흙의 감축이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뒤뚱거렸죠. 스커트도 덩달아 벌렁거렸어요. 당신이 제 손을 잡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손잡고 일주문까지 걸어내려오면서 많은 가을꽃들을 봤어요. 숙부쟁이, 구절초, 산슴박이, 각시취 갈맥빛 산과 노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있는 정갈한 가을꽃들은 하나같이 고매한 깊음을 자아내고 있었어요. 코스모스와 국화 곽꽃과 백일홍을 얘기하면서 가을꽃에 피하면 봄꽃들은 어딘가 분망하고 어지러우며 다투어 피고 형편없이 지는 뭐랬는지 알아요? 작부같다고 당신이 말했어요. 당신의 비율을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런 내 의중을 금방 알아챘죠. 작부란 단지 술관할 수 술관할 작 수작이라는 말에서 따온 말인데 수작이라는 말이나 작부란 말이나 모두 허랑한 세태를 반영하여 다소 부정적인 뜻을 지니게 된 것뿐이라고 당신은 열심히 말했어요. 계절이 가을이라고 너무 가을꽃에만 아부했나 당신은 허허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걸음을 멈추고 오래도록 고개를 든 채 저도 고개를 들고 흰 문개구름 떠있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그때 당신은 혼자 중얼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해요. 라고 그런데 지금 당신은 도무지 아무 말이 없군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저 일주문 아래 기 작은 해바라기들이 보이나요? 저를 알아보기는 알아보나요? 그런 일들 생각이 나기는 나는 건가요? 저는 다 기억해요. 당신이 제 집에 처음 오던 날의 모습도 제 집에 들어서자마자 당신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거실을 두리번거렸죠. 당신은 제가 아닌 피아노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사람 같았어요. 물론 당신이 제 집에 온 까닭은 피아노 때문이었죠. 당신은 피아노 조율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율사의 인상치고는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조율사에게 특정한 인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미아보호소의 어린 자식을 찾아온 아비처럼 서둘러 피아노로 달려가는 모습이 그랬어요. 다가가자마자 얼른 피아노를 냉장고에서 10cm 정도 떼어넣는 것도 그랬죠. 탑리드와 상판을 열고 피아노 내부를 들여다보던 당신의 표정이 어땠는 줄 알아요? 아이를 방치해 키운 포머를 탓하는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려나 저는 그런 당신의 모습에 외려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기더군요. 며칠 피아노 때문에 심란했었거든요. 조율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피아노가 싫어졌어요. 물속에서 꺼내놓은 원목 더미 같은 묵직한 이물감이 느껴졌어요. 갈수록 무겁기만 무거워지더니 결국엔 완전 바보 피아노가 돼버린 거였어요. 제 피아노가 싫으면 저한테를 쓴받는 학생들의 피아노도 덩달아 못마땅해지거든요. 피아노를 새것으로 바꿔버릴까 싶었지만 형편상 엄두도 못 늘 일이었죠. 금방 다시 조율을 받는 것도 그래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점심 대신 물만두나 사다 먹을까 슈퍼에 갔는데 그곳에 당신의 빈 트럭이 서있었어요. 트럭 침칸 후면에 피아노 운반 수리 조율 전문 이란 흰 글씨가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있었죠. 그날로 전화를 못하고 며칠이 더 지나 피아노가 아주 꼴보기 싫어졌을 때 항복하듯 당신의 번호를 눌렀어요. 어째 이 지경이 되도록 거의 경멸에 가까운 당신의 말투에 저는 주눅이 들었고 주눅 드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기보단 후련했어요. 피아노를 제대로 간수할 줄도 모르면서 피아노를 치고 가르쳤던 가당찮은 허세를 제대로 들킨 거니까요. 조율사의 선택과 관리도 분명 연주자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말이죠. 당신은 화가 난 사람처럼 액션을 몽땅 뜯어갔어요. 언제면 되겠느냐는 제 모기소리만한 질문에 가서 가서 해봐야 알겠다던 당신의 무정한 대답이 시원하게까지 느껴졌죠. 당신은 열흘 뒤에나 나타났죠. 닷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날 때 약간 조급증이 생겼지만 전화를 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기고 있었던 거예요. 액션을 설치하고 다현거리와 건반을 조종하는 당신의 모습은 아주 온순한 흑곰과 나른한 오후를 즐기는 노련한 조련사 같았어요. 검고 딱딱한 물질의 피아노가 당신 앞에서는 덩치에 비해 곰살스럽기 그지없는 털 달린 생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견해의 장력을 더하거나 풀면서 당신은 이따금씩 건반을 눌러 배움에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 굽새를 두드려 배움의 진동수를 조종할 때마다 피아노는 높고 낮은 음을 나른하게 더해냈는데 제게는 그 소리가 기분 좋아진 짐승의 행복한 신음으로 들렸죠. 그렇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피아노에만 몰두를 했죠. 저는 할일 없이 침실과 거실을 오가면서도 들려오는 배움의 변차로 현의 경직성을 나름대로 가늠해 보곤 했었답니다. 무려 4시간이나 흐른 뒤 당신은 저를 불렀고 포르티시모 라고 말했어요. 자음부를 포르티시모로 접으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메조 포르테 라고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지시에 따라 자음 중음 고음부를 각각 포르티시모와 메조 포르테와 피아니시모로 다건했죠. 피아노는 내가 치는 게 아니니까요. 한 옥타브 작업이 끝날 때마다 당신이 말했어요. 조율을 함께 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당신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하나의 건반을 누를 때마다 당신이 물었고 저는 음색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배음이 너무 날카로워요. 좋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했죠. 그럴 때마다 당신은 해머에 침질을 하거나 사포로 문지르거나 경화제를 발랐고 저는 어느새 당신의 오랜 조수이거나 동료인 것 같았어요. 당신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조율사는 보편음을 만들어낼 뿐이고 음색은 어디까지나 연주자 개인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당신의 생각을 피아노를 만지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당신은 해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낚시꾼들이 찌만 보며 하루낮밤을 보내는 이유를 알겠어요. 피아노에 붙어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당신은 당신은 얼마간 침묵한 뒤 말을 이었어요. 머릿속이 뭐랄까 깨끗해진다고도 할 수 없고 텅 빈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가을 하늘 같아져요. 가을 하늘은 깨끗하다거나 텅 비어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가득 차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설명할 수 없지만 제 눈과 처음으로 마주친 당신이 역시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독이랄 수밖에 없어요. 피아노 조율에 중독된 사람?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고 이상하다기보단 어딘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만 웃어버렸어요. 물론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열심히 신중하게 더러는 그렇게 웃기도 하면서 당신과 저는 피아노에 오랜 시간 함께 붙어있었어요. 중독된 당신이야 당연한 거였겠지만 사실 저도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았어요. 가을 하늘을 본 게 언제더라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작업을 다 마쳤을 때 저는 당신과 하루종일 논에서 함께 김을 맨 노동의 동료 같았어요. 제가 건넨 오렌지 주스를 단번에 들이켄 당신은 서둘러 제 집을 떠났죠. 바빴기도 했겠지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머무르는 것은 공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당신의 등에서 그런 낌새가 느껴졌으니까요. 어쨌거나 돈 내고 피아노를 조율한 것뿐인데 왠지 당신이 저한테 정성 들여 집 한 채를 쥐어준 것 같은 황송한 생각이 들더군요. 내 손으로 직접 김치를 담가 냉장고에 가득 들여놓았을 때거나 오랜만에 집안 청소를 했을 때 뿌듯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신이 돌아간 뒤 저는 남아있던 제잔의 주스를 천천히 마시고 피아노 앞에 앉았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C샵 마이너를 쳐버려고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가 움찔 놀랐어요. 처음 자동차의 핸들을 잡았을 때였죠. 액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차가 저절로 쑥 나가버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느낌 이었어요. 손을 올려놨을 뿐인데 피아노가 좌절로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14번 소나타는 결코 그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 없는 곡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비창의 도입부를 누른 건가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타건 감각을 제 손에 맞춰놓은 거였잖아요. 제 손이 굳어있었거나 형편없는 피아노 상태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 타건 감각을 잃었었던 건지도 모르죠. 손을 대지 않아도 현이 울릴 만큼 피아노는 예민해져 있었어요. 한동안 손끝으로 건반을 쓰다듬기만 하면서 중얼거렸죠. 자 이제 너를 누를게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산에 무덤을 팔 때 사람들은 땅이 놀라지 않도록 미리 충문을 지어 고한다죠. 지신제를 지내듯 오랫동안 위무한 뒤 건반을 눌렀죠. 손끝에서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오르더군요. 손끝에 감각은 느껴지지 않는데 서류는 자꾸자꾸 무질량의 흰 동심원들을 만들어냈어요. 지나치게 부푼 세제 거품 속에 선을 넣고 있는 것 같았죠. 그 구름 가도 같고 거품 가도 같은 것을 가려 선이 보이지 않았어요. 피아노래요. 피아노래요.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꾸 부풀어오르기만 하는 비누 거품에 선을 넣고 한나절 물속에서 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죠. 구름은 선을 덮고 건반을 덮고 나중에는 피아노 전체를 헤어쌌어요. 이 악장 알레그레토가 흐를 때는 피아노가 놓인 벽도 바닥도 피아노 곁에 냉장고도 스스로 제 모습을 감췄죠. 피아노 의자마저 없어져버렸어요. 저는 비누 거품 가득한 유아용 욕조에 들어앉아 가만 가만 물장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 것들마저 투명해지고 사라져 마침내는 구름 위에 올라앉은 듯했죠. 온 몸을 휘감는 소나타만 남았어요. 물론 피아노가 없어진 건 아니었죠. 피아노는 몇 년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냉장고 곁에 놓여있었어요. 한껏 얌전해진 모양으로 아침 토스트를 먹을 때도 피아노는 그곳에 있었고 식탁에 앉아 오후에 커피를 마실 때도 피아노는 그곳에 있었어요. 많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동안 피아노는 정물을 자인하듯 다소곳하게 놓여있었어요. 언제라도 앉아 건반을 누르면 피아노는 원하는 대로 음을 발산해줬죠. 당신이 가고 난 뒤 피아노는 더 이상 제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있어도 없는 듯 그랬죠.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피아노를 바라보는 제 눈이 편했고 건반을 두드리는 제 손이 자유로웠고 그래서 피아노란 것이 제 의식 안에 굳이 사물로 자리할 필요가 없었나 봐요. 보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그게 없는 것과 뭐가 다른 거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마 9개월인가 10개월이 흐른 뒤였을 거예요. 그때 제 첫 마디가 뭐였는지 당신 생각나요? 내 말 듣나요? 날 좀 바라봐 줄래요? 피아노가 다시 꼴보기 싫어졌어요. 이게 그날 제가 했던 첫 마디였어요. 당신이 뭐라 대답했는 줄 알아요? 시간이 흘렀으니 당연하죠. 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슬슬 피아노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벽 벽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어요. 덩치가 조금 커진 것도 같았고요. 아침 토스트를 먹을 때도 오후에 커피를 마실 때도 피아노가 자꾸 눈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성가시게 안 보려 해도 보이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그놈의 모습이 떠올랐죠. 곡을 칠 때도 피아노는 고집센 짐승처럼 자신의 신경을 뻗대며 드러냈고 결국 제 신경과 부딪혔어요. 신경질이 날 수밖에요. 피아노를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다녀간 피아노가 있어도 없는 것 같더니 시간이 흐르면서는 없는 걸로 취급하려 해도 고집스레 몸집을 드러내잖아요. 그놈과 실랑이를 버리면서 제 신경은 점점 피곤해졌고 결국은 꼴보기 싫어졌던 거예요. 당신이 말했어요. 저와 같은 연주자라면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조율을 해야 한다고. 제 연주가 어떻다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죠.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았고 학원 피아노 선생한테 겨우 3년을 배운 뒤 혼자 제멋에 겨워 치며 몇몇 아이들 출장 레슨 해주는 사람에 불과 했으니까요. 게다가 당신은 제가 치는 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잖아요. 꼭 들어봐야 아는 건 아닙니다. 피아노 상판을 뜯어내면서 당신이 말했어요.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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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와 조율 기술을 익혔을 뿐 전 피아노를 연주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들을 줄은 알아요. 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아저씨 앞에서 곡을 치지 않았잖아요. 제 말에 당신은 저를 흘끔 바라보았죠. 다른 집에선 아저씨라는 호칭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제가 부른 아저씨는 어딘가 낯설었다고 당신은 나중에 말했죠. 제 말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하여튼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당신의 그런 반응이 저한테는 적잖이 오만하고 무례하기까지 보였어요. 그걸 눈치챘던지 당신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죠. 피아노가 엉망이었던 것은 조율이 형편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남들보다 몇십배 열심히 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라고